이미 얼굴이 예쁘잖아. 너무 예뻐. 분위기 미쳤다. 진짜. 우리는 좀 힘들 것 같아. 입술 너무 섹시해. 키스 마크. 안녕하세요. 저는 지워. 저는 윤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르셋 입어볼도 있으세요? 코르셋? 코르셋? 아니 아니 아니.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오늘 볼 챌린지만 코르셋 챌린지라고 한 명은 없으신 거예요. 아 진짜요? 한 번 보십시오. 이미 얼굴이 예쁘잖아. 아 이걸 이렇게 조여가지고. 대박이다. 아니 이거 약간 포토샵 효과처럼 이렇게 빵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예뻐. 대박. 우리는 못 입겠다. 뭐야? 언니들 왜 이렇게 예뻐? 우리보다 어릴 거야. 언니가 아니야? 언니가 아니야? 대박. 어 뒤에서 쫄아주시는 분이 있네. 네. 어머 어머. 저거 진짜 코어에 힘이 세신 거야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내밀다가. 그러니까. 잠옷 위에다가 코르셋을 올려봐. 와. 예전에 이거 하다가 갈비뼈 부러지고 너무 익숙다 그랬잖아. 진짜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아까 본 코르셋 아니야? 너무 예뻐. 코르셋 자체가 너무 예뻐. 흰색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근데 이게 진짜 딱 효과가 딱 보인다. 그치? 딱 하니까. 우리가 조이면 이렇게 되나? 아 그저는 다음 시간에. 노래가 신나요? 뭔가 코르셋 씨랑 뭔가 잘 어울리는 거야. 귀여워. 귀여워. 슬슬 받아쓰고 또. 어떻게 있는지 보냈다가. 어? 입술 빨간색으로 틀었어. 노래가 너무 좋아. 어. 아니 어떻게 허리가. 사람이야? 아니 허리가 왜 이렇게 얇으셔? 배상이야. 사람이야? 어 화장 중 이 챌린지는 내가 봤어. 진짜. 응. 이제 코르셋이 넘어가는 거야. 아 코? 일부러 그럼 하기 전에 힘주고 계세요? 할 때 같이 이렇게 호흡으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와우. 와 확실히 다르다. 왜 사람들이 코르셋을 하는지 알겠어? 벨트로 코셋? 아 일부러 근데 또 펑퍼진 한 명이 보고 있었는데. 이미. 이미 너무 예쁘시네. 이미 너무 예쁘시네. 와. 와 진짜 예뻐. 완전 힙한데? 저러고 약간 페스티벌 가면 딱 이겠다. 와 허리가 어떻게 저렇게 쏙 들어가지? 앞치마로? 너무 섹시하신 거 아니야? 저 멍분이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야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지금. 고마워. 한번 해볼래? 이미 예뻐. 입술 너무 예뻐. 아니 뒤늦이가 보여 이게. 너무 뒤늦이 예뻐. 좀 인형 보는, 인형에서 뭐 바비인형 같아. 바비인형 같아. 헤어랑 메이크업이랑 너무 예뻐.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몸매가 저 허리랑 지금.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 하셔? 방금 쓰러졌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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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합산한 거겠지? 너무 놀래네.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와 너무 예쁘다. 머리색이 왜 이렇게 예뻐? 그러니까. 옷 입었죠? 쭈이 조. 쭈이 조. 아 귀여워. 헐 꿀. 털트 쪼리나가네. 나 튜브였어. 터브였어. 와. 좀 쉴 수 있는 거야? 원래 허리가 얇으신 거지. 원래 얇으신 거지. 우리는 좀 힘들 거 같아. 오. 와. 엄마가 dysfunction. θ. 코스의 비제. 아. 약간 엄마가 딸 꾸며주는 그런. 머리 너무 예뻐. 솔직히 저렇게 셀프콜을 줘. 저 가운, 가운 수가 뭔가 봐. 양말 짝짱인가? 아, 애기 낳았어. 애기 낳았어. 셀프 크로셀. 와우. 평소에도 저렇게 다니면 진짜. 와우. 와우. 너무 예뻐. 우리 옷이랑 비슷한데? 그러게요. 봄이네요. 와우. 뒤에 사람 오는데 혼자 찍는 거야? 아, 나는 계속 계속. 이것도 셀프. 셀프 같습니다. 와우. 근데 계속 저렇게 몸에 힘주고 다니면 뱃살이 들어갔네. 맞아, 맞아. 지금부터. 나 지금 힘주고 있는 거 알지? 나는 이거 할 때 같이. 계속 힘주고 있어. 오우. 오우. 뭐야 뭐야? 긴장하시나봐. 와우. 와우. 너무 예뻐. 진짜 예뻐. 근데 이 바람날리는 거 어떻게 하는지? 되게 섬팅 중이야. 강풍이 같은 거. 잠깐만. 아니, 몸매가 진짜. 근데 확실히 여자들은. 너무 놀랐어. 펌퍼짐한 거 있다가 딱 조여주니까. 다르다. 이게 뭐야? 코르셋 고르는 거. 고르는 거. 고르는 거. 오늘 이거 해봐. 와우. 맞아, 우리가 아는 코르셋 같은 거. 거기 메디크래스 나면 예뻐가지고. 오, 예뻐. 예뻐. 나도 그런 거 없어, 진짜. 예뻐. 주희야, 아무렇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아빠 나가는 거 진짜 너무 예뻐. 아빠야? 그런 거 같아. 진짜 호리병, 호리병 딱 그 있잖아요. 모래시계. 그리고 다 너무 예뻐. 그러니까. 예쁜 사람들 말하나 봐. 부럽다. 진짜 호리병, 호리병 딱 그 있잖아요. 모래시계. 와우. 굴드님 됐어. 화장실에서. 와우. 와우. 근데 어떻게 표정도 저렇게 잘하지? 일반인들이. 우리가 진짜. 이럴 텐데. 우리 얼굴 굳어가지고. 와우. 그냥 티셔츠 안에 해도. 뭔가 섹시하다. 그치. 우리나라에서. 작년인가. 그 티셔츠 위에. 코르셋 하고 막. 그랬어? 나 몰랐어. 패션으로. 진짜? 응. 너 입었다고? 나 말이야. 그렇게. 놀래라. 한번 입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입고 싶어요. 내가 조여줄게, 집에서.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다음 영상은 저희 코르셋. 입고 나올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틱톡에 바로 한번 올려보는 걸로.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시죠.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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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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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